공평무사란 사자성을 아실 겁니다. 결국은 처방은 공평무사란 한 단으로 압축할 수 있고 또 문제의 원인도 공평무사함을 무시한 건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우연히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굵직굵직한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한 그 공통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초기인 2017년 말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강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할 것인지 그리고 구속영장을 철구한 것인지 등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150에서 250여 명 정도로 구성되고 수사심의위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검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재용 사건은 4년간 검찰이 삼성을 탈탈 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유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 의원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찰계획의 일환으로 기소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결정까지 했다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이지 특정인을 정호하고 무리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 내 편을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난 사건도 재조사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이 이제 무고하다는 판명이 난 부자를 정호하면서 억지 기소하라고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하죠. 그리고 홍 의원은 이런 설명도 또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단 한 번도 부자를 정호해 본 일이 없다. 세금 제대로 내고 범죄 혐의 없다면 누릴 자유를 줘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단히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이재용 씨에게 아주 호의적인 그런 의견을 홍 의원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권에도 정치적 그런 내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경수 무죄 만들기입니다.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집권 세력은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가져다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무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결국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죠. 말 없는 국민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태를 미뤄보면 기어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면제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은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무죄 만들기게 해란이 된 이유는 김경수가 유죄가 되면 지난 대선이 여론 조작 대선이라는 것을 사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상선인 위에는 문재인 후보와 김정수 의사 바로 여론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농단으로 뒤집어 씌워 억지 기소를 했고 유죄 심정을 갖고 있던 항소심 부장판사를 교체해버렸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서 무리한 무죄 만들기를 획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사법 질서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적이지 아니죠.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죠. 많은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한명숙 무죄 만들기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복역으로 다 끝난 사건이 전 총리인 한명숙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도 집권 세력이 기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홍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작심하고 한명숙 사건과 이재용 사건을 빗대어 내 편은 무죄고 상대편은 유죄라는 건 희한한 사법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하는 것이다. 야당은 겁이 나 이를 쟁점으로 삼고 있지 않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민심이 폭발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이재용 김경수 한명숙 사건은 모든 사건들은 공평무사라는 자태에 맞추어서 처리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들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평무사를 파괴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꼬이고 더더욱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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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